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월요일 대구 노뎀나무 카페에 와서 젤아름 모즈, 모즈 할인가 오늘 좀 물량이 좀 있어요. 오늘 좀 많습니다. 얼른 찍어보겠습니다. 금액하고 이름하고 해야 그리고 이제 만원에서 이름 뭐 35,000원까지 만오천원에서 이름모, 이만원에서 이름모 요렇게 주문을 하셔야 찾기가 빠르고요. 만원에서 삼만오천원까지 초이까지 있습니다. 얼른 찍어보겠습니다. 만원짜리 시작합니다. 오쿨, 오쿨드 앰버스. 만원짜리. 꽃 색깔은 이렇고요. 네, 꽃대도 머물고 있습니다. 만원짜리는 다섯 개 들어왔어요. 오늘 만원짜리. 꽃 색상은 요렇고요.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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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은 이렇고요. 보겐스 클링. 보겐스 클링. 요렇고요. 꽃은 다 졌어요. 꽃 색깔 이렇다는 것만 보시고요. 입장은 요렇고요. 목대는 굵어요. 어, 실장 갔다와. 하이필즈. 하이필즈 캔디. 꽃은 요렇고요. 입장은 요렇습니다. 꽃대는 안 잘라서 보내니까. 집에서. 입장은 아주 튼실해요. 이거 하나 더 있네요. 보겐스 클링. 하나 더 있습니다. 입장은 요렇고요. 요것도 있고요. 되게 은은한 게. 그렇습니다. 만원짜리 다섯 개. 배가 아주 튼실합니다. 만원짜리 다섯 개. 만원짜리 총 다섯 개 왔고요. 그 다음에 3만 5천 원짜리 세 개 왔습니다. 만 5천 원짜리로 가야죠. 3만 5천 원짜리 세 개. 갑자기 3만. 초입니다. 스윙 초이. 가격은 요렇고요. 색상은 요렇습니다. 꽃 색깔은. 요렇습니다. 스윙 초이. 요것도 귀한 거 사장님 주신 거예요. 문깍 나가는 건데. 스타브나다. 스타브나다. 한국 제라름입니다. 케이. 요렇습니다. 입장은 요렇고요. 연모 초이. 초이입니다. 초이. 입장은 요렇고요. 연모 초이. 연모입니다. 연모 초이. 3만 5천 원 세 개. 3만 5천 원짜리 요렇게 세 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얼마짜리가 있을까요? 1만 5천 원짜리 갑시다. 1만 5천 원짜리. 일단 요기 제가 파는 거 같아요. 메칸 한나. 메칸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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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색깔은 요렇게. 연분홍. 흰색에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먹대는 이렇게 묵은둥이 먹대입니다. 뭐죠? 제키커스. 꽃 색깔은 요렇고요. 입장은 요렇고요. 1만 5천 원. 골드. 골드. 꽃이 엄청 많네요. 입장은 연두. 연두 연두 골드입니다. 1만 5천 원. 나라미드알어. 저희가 설명해 줘요. 나라미즈아르 입장은 요렇고요. 꽃 색깔은 요렇습니다. 꽃이 엄청 크죠? 네. 얘는 뭔가요. 드림러버. 가격은 요렇고요. 작아도 못 줍니다. 와 이쁩니다. 아주. 꽃에도 물고 있고. 이쁘서. 든실합니다. 파인스 스피오나. 입장은 요렇고요. 꽃 색깔은 이렇습니다. 1만 5천 원. 빛보예요. 빛보예. 빛보예입니다. 입장은 요렇고요. 꽃 색깔은 요렇습니다. 든실합니다. 작아도. 빌스잼. 꽃은 이렇고요. 입장은 요렇습니다. 이것도 꽃이 커요. 돼도 아주 든실하니. 빌스잼. 빛보예 하나 더 있네요. 빛보예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꽃은 다 졌어요. 6월달까지 꽃이 핀다 하니 요 꽃대 색상만 보시고 잘라주세요. 빛보예. 바바라 하빈스. 한국 제라룸입니다. 바바라 하빈스. 바바라 하빈스. 바바라 하빈스. 바바라 하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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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색상은 요렇고요. 입장은 요렇고요. 꽃벌이 큽니다. 얘도. 애목대입니다. 애목대. 바바라 하빈스잼. 빌스잼입니다. 빌스잼. 입장은 요렇고요. 꽃 색상은 요렇습니다. 등실합니다. 대 좀 보세요. 대가 아주 등실합니다. 카프다운. 카프다운. 요렇습니다. 그리움. 에이와이 그리움. 꽃 색상은 요렇고요. 입장은 요렇습니다. 대도 애목대로 튼실합니다. 모주라 아주 대가 튼실하고요. 여름나기가 이제 요런 애들이 아주 요렇게 대가 튼실한 애들이 이제 여름나기가 수월한 거예요. 비디부캐입니다. 비디부캐도 아주 꽃송이 큰 거 유명하죠. 꽃송이가 아주 또 엄청 크게 피워주는 비디부캐. 꽃대도 여기 안에 쇽 하나 또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대가 튼실해요. 오덴 씨의 오덴 씨의 오덴 씨의 엄마 입장은 요렇고요. 꽃 색상은 요렇습니다. 꽃대도 여기 하나 또 나와 있고요. 엘라리스 아유 배가 뭐 아주 튼실하고 이거 꽃 좀 보세요. 세상에 꽃 인심이 요렇게 볼까요? 꽃이 아주 꽃이 아주 막 몇 폭이야. 여섯 일곱 개 꽃대까지 일곱 개 꽃 인심이 좋은가 봅니다. 엘라리스 엘라리스 입장은 요렇고요. 배가 이렇게 튼실하니까 이런 애들 여름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미쓰노즈 작어도 모주입니다. 작어도 모주라서 이렇게 튼실해요. 더 푸르르 더 푸르르라고 합니다. 꽃 색상은 요렇고요. 입장은 요렇습니다. 더 푸르르 이게 모덴씨에 하나 더 있네요. 모덴씨에 모덴씨에가 오덴씨에 엄마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두 개네요. 입장은 요렇습니다. 싱그럽죠? 입장은 요렇고요. 꽃대 하나 나와 있어요. 꽃 색깔은 요렇고요. 니틀 레이디 니틀 레이디 니틀 레이디 니틀 레이디 꽃 색상은 요렇고요. 빨갛고요. 15,000원에서 니틀 레이디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찾기가 빨라요. 화이트 킹 화이트 킹 요렇습니다. 입장은 요렇고요. 꽃대 하나 나와 있고요. 꽃이 지금 요렇게 하얗게 요렇습니다. 지금 꽃대가 꺾였네요. 이건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잡아주면 돼요. 저기 해가지고 제가 체사 묶어가지고 꼭 보시라고 한참 봐도 되나요? 꽃대가 약간 꺾인 거 알고 가져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뭐 꽃대가 꺾였니 이러시면 또 우리가 미안하니까 알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매줘가지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감상할 수 있어요. 어 하이트링 누드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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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프 뭐 이렇습니다. 누드윅스 이름이 참 어렵네요. 어 15,000원짜리에서 누드윅스 이래 하면 되겠습니다. 꽃 색깔은 요렇습니다. 폭격 같은데요. 이렇게 예뻐요. 폭격도 입장은 요렇고요. 별빛드림 별빛드림 유명하죠. 별빛드림은 꽃색상 이렇게 살구색 색상은 요렇고요. 입장은 요렇고요. 별빛드림 15,000원 케바비 밥입니다. 밥이 케바비라고 했어요. 꽃대 하나 쇽 나와 있고요. 꽃색상은 이런데 이거 받자마자 색상만 보시고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아 요렇습니다. 밥이 너브레터 너브레터도 꽃은 이래요. 꽃은 이제 져가고 있고요. 꽃대 하나 또 쇽 나오고 AI 너브레터 이렇습니다. 빨간색 계열이에요. 쌀마크로운 아 얘는 꽃색상이 이렇습니다. 찐분홍 찐분홍이라고 해야 되나 어 요렇게 또 색상이 찐한 배는 아주 아주 손실합니다. 셀라프론 셀마프론 아 이렇습니다. 방실미소 방실미소 방실미소라고 해요. 방실미소 입장은 요렇고요. 꽃색상은 연분홍 이렇습니다. 꽃은 이제 다 져가고 이제 잘라줘야 또 꽃대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만오천 원짜리 요 위에 한번 져아주세요. 만오천 원짜리가 제법 많습니다. 만오천 원 만오천 원짜리에서 뭐 뭐 이렇게 시키시면 빨라요. 찾기가 빨라요. 그건 얼마짜리 2만원짜리 2만원짜리 네 너무 이쁘죠. 꽃불도 크고 기목만해요. 한참 폈을 때는 얼마나 이뻤을까요? 너무 이뻐요. 아 이렇습니다. 요렇게 이제 피어갑니다. 꽃대가 요렇게 두 개 더 남아있고요. 두 개요? 두 개나 있어요. 지아딜론 두 개 2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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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2만원이요. 요거는 맥칸 한나 요것도 요것도 흰꽃입니다. 뭐 연분홍 뭐 흰꽃에 가까워요. 흰꽃 좋아하신다면 이거 꽃대도 또 많이 나와있네요. 꽃대도 대가 이렇습니다. 모주답지요. 아주 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맥칸 한나 2만원 2만원 되겠습니다. 맥칸 한나 꿀보탈 자 요것도 요렇습니다. 꽃 색깔은 요렇고요. 젓습니다. 한쪽은 많이 젓고요. 배도 이렇게 튼실해요. 얘도 은별 타락 네. 은별 타락 이렇게 적어주시면 은별 타락 지아딜론 지아딜론이 하나 더 있네요. 지아딜론이 몇 개 있어요. 세 개나 되네요. 지아딜론이 이렇습니다. 얘는 지금 핀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꽃대가 일단 요렇게 두 대 두 대예요. 꽃대가 두 대 지아딜론 입장은 이렇고요. 입장은 이렇습니다. 입장은 이렇고 배가 이렇게 애목배로 노지나 불라썸 노지나 불라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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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노지나 불라썸 하나 더 있어요. 노지나 불라썸 두 개입니다. 꽃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노지나 불라썸 핑크 블라썸 핑키 핑키 블라썸 입니다. 핑키 꽃대가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손가락 다 나왔네 골드 초이스 골드 초이스 골드 초이스라고 합니다. 골드 입장은 이렇고요. 몽실몽실합니다. 꽃이 아주 이쁩니다. 골드 초이스 미스 노지 미스 노지입니다. 미스 노지 꽃대가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꽃대가 현재 네 개 미스 노지 한국 제라르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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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이렇습니다. 꽃은 이렇습니다. 이 밑에 하나 이렇게 지금 피고 여기 꽃대 있고 두 대는 잘라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습니다. 2만 원 주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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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주이시 체리입니다. 꽃 색상은 이래요. 주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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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라름 입니다. 초이 초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내가 눈이 진심 초이 꽃 색상은 이렇게 빨갛고요 입장은 입장은 이렇게 이뻐요 2만 원 별빛 별 별빛 별 별 꽃 색상은 이렇고요 이렇게 대가 튼실합니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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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꽃이 안전해졌습니다. 소울 에프 핑크 소울 에프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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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블라썸입니다. 블라썸 핑크 블라썸 꽃 색상은 이렇습니다. 소프트 핑크입니다. 에랄블라썸 블라썸 꽃 색상은 이렇고요 입장은 이렇습니다 입장은 말범이 아주 선명합니다 아유 이쁩니다 몽시리몽시라니 에랄블라썸 블라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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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많이 이뻐요 블라썸 초이도 이쁘지만 2만원짜리 블라썸 도 아주 이쁘네요 2만원짜리 요거는 이제 요쪽은 이렇게 해서 2만원짜리 자 이제 2만 5천원짜리 가겠습니다 아잇 잠깐만 쉬어갈게요 제가 드려줄게요 블라썸 제이시 블라썸 블라썸입니다 블라썸 블라썸가 아니라 입장은 요렇구요 블라썸입니다 블라썸 요렇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면 그냥 블라썸 꽃이 이쁘네요 봄 애플 요것도 한국제라든 요것도 볼이 굉장히 이쁘 와 쨍하니 이쁩니다 빨간거 필요하시다 지엘 지엘 그라시아 지엘 그라시아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모네사랑 유명한 모네사랑입니다 모네사랑 모네사랑 입장은 요렇구요 대가 아주 튼실해요 꽃불이 크네요 아주 대가 튼실한 애들이 여름 나기가 쉽구요 조울라루샤 조울라루샤 5월 6월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 나기가 쉬워요 5월 6월 열심히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갈이도 해주시구요 좋은 흙에 그래야 빨리 성장하고 조울라루샤 아 이렇습니다 꽃은 다 졌어요 꽃은 요렇습니다 네 블라썸 블라썸입니다 네 블라썸 네 블라썸 네 블라썸 네 블라썸 입장은 요렇구요 꽃은 요렇습니다 네 블라썸 입장이 이뻐요 얘도 프리티 핑크 요렇습니다 너무 이쁘죠 꽃 얘도 블라썸입니다 프리티 핑크 아 이렇습니다 꽃대가 여기 하나 또 나와있구요 자 케이 이것도 블라썸 얘도 블라썸이라고 하네요 블라썸 빨간 꽃이예요 입장은 요렇구요 블라썸 폴블라썸이네요 폴블라썸 한국제라든지 에랄블라썸 에랄블라썸 블라썸 종류가 이게 에랄블라썸입니다 블라썸 꽃이 블라썸이 몽골몽골 통통이 이래요 몽골몽골 아주 단단하니 요렇게 핍니다 에랄블라썸 우리집도 얘가 있는 것 같아요 꽃잎심이 많아요 얘가 사랑별빛 아이고 팔아프자 사랑별빛 사랑별빛입니다 사랑별빛 꽃 색깔은 요렇구요 오렌지에 가깝다고 해야되나 한타색 입장은 요렇구요 배는 요렇게 튼실합니다 얘도 블라썸 핑크 프리티 아 얘도 블라썸 블라썸 블라썸입니다 색상은 요렇구요 프리티 핑크 동글동글 미소 동글동글 미소 동글동글 미소 한국제라룸 이거는 제가 정말 귀하게 사장님한테 하나 빼달라고 해서 나온거거든요 핑크 꽃대도 가져가라구요 아니 칸탕메이이네 칸탕메이 정말 귀한거에요 아 그래 이거 하나 누구 구해보죠 안주신다는거 제가 하나 넣어달라고 했어요 꽃대도 계속 나오구요 칸탕메이입니다 니갈 칸탕메이 요거 한점 있네요 한점 연핑크로 이렇게 칸탕메이 꽃잎심도 많구요 요렇습니다 칸탕메이 한점 메이킨 메이킨 케이메이킨 요렇습니다 꽃은 요렇구요 입장은 요렇습니다 되는 튼실안이 있어요 햇본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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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초이 초이입니다 입장은 이렇구요 대는 요렇습니다 요렇습니다 아 요거 핑크 블러셈 여기 블러셈 하나 더 프리티 핑크 핑크 블러셈 두개 블러셈 블러셈 꽃도 이렇게 몽실몽실하니 이뻐요 입장은 요렇구요 요것도 초이 종류에요 아이스베리 초이입니다 아이스베리 초이 아이스베리 초이 아이스베리 얘도 꽃이 커요 져서 그런데 엄청 커요 주먹보다 더 커요 꽃이 큽니다 입장은 요렇구요 컨츄리걸 이것도 초이예요 얘도 초이 이렇습니다 빨간 꽃 떠나신다 빨간 꽃 컨츄리걸 컨츄리걸 이런 꽃입니다 대는 뭐 아주 튼실하게 있구요 소피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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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25,000원 재난액 얼마에요? 다 가격이 틀려요 25,000원 여기가 25,000원 또 그 다음에 3,000원짜리가 남았어요 3,000원짜리? 3,000원짜리 오늘 너무 이뻐요 나빌레라 초이예요 초이 초이입니다 초이 입장은 요래요 입장은 요렇고 꽃 색깔은 요래요 초이가 오늘 3점 있어요 초이가 이렇습니다 아이고 잘 보여주세요 초이가 요래요 꽃이 너무 이쁘죠 입장도 이쁘고 입장도 있고 꽃대도 많이 나요 초이 3점이나 있네요 3점 이렇게 3점 초이 3점 얼마짜리? 3,000원입니다 초이가 요렇게 요렇게 3점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초이 이거요? 네 나빌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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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 나빌레라 초이 3점 이렇게 3점 또 블루밍 샤버 이것도 너무 이쁘죠? 블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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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초이인가요? 네네 2점 있습니다 2점 있네요 블루밍 샤버 블루밍 샤버 이렇습니다 꽃 색상은 요렇고요 와 몽실몽실합니다 초이도 몽실몽실 이렇게 투톤으로 찐분홍 연분홍 이렇게 깨순이 같아요 깨순이 깨순이로 이렇게 블루밍 셔버 블루밍 샤버 블루밍 샤버 블루밍 샤버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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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이다 초이 하이다 초이 하이다 초이 하이다 초이 하이디 초이 초이입니다 초이 초이네요 그죠? 초이죠 아유 연분홍이라도 아주 이쁜 아주 이쁜 연분홍 입장은 요렇고요 얘가 얼마짜리입니까? 3만원짜리에요 3만원? 네 오니월 케이 오니월 오니월 오니월입니다 오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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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초이 너무 이쁘죠? 핸드름이 오니월 패션초이 너무 이쁘죠? 아이고 이쁩니다 패션초이 이야 초이 2개 있습니다 패션초이 2점 있다고 합니다 상큼한 색깔입니다 색상이 아주 꽃도 핀지 얼마 안됐고요 패션초이가 2점 있습니다 2점 꽃대 이렇게 나와있고요 대두튼시라고 패션초이 2점 있습니다 오니월도 하나 더 있네요 오니월도 2점 있습니다 오니월도 이건 연분홍 오니월 하나는 따줘야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는 이제 이렇습니다 오니월 이게 이제 3만원짜리 끝났습니다 3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한 몇점 있네요 그래도 한 10점 되겠네요 초이 종류하고 한 10점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요거는 사장님이 이런 보러가 없대요 정말 이거 자기가 아끼는 건데 좋다 하더라고요 3만 5천원짜리 스윙초이 네 이거 아까 했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근데 한번 너무 이거는 잘 어때요 요거는 따주시고요 이것도 초이입니다 초이 꽃 색상이 이래요 귀하다는 거 줬다고 합니다 3만 5천원짜리 초이 초이 이렇게 다 했습니다 예 이렇게 다 찍어봤네요 수국 또 있어요? 네 수국 아 수국 지난번에 하나 갖고 왔던 난리가 나가지고 요거 3만원씩 네 3만원씩 6개 갖고 왔던 얘가 이름이 뭐예요? 수국 이름이 장미수국 월동 되고요 이거 4개 남았어요 6개 갖고 와서 아침에 택배 보내고 너무 이쁘죠? 수국이 이렇습니다 꼭 클레마티스 같기도 하고요 수국이 아주 장미수국이래요 네 장미수국 네네 장미수국 얼마에요 가격이? 3만원씩 네 부는 이렇게 20cm가 넘죠 20cm 넘죠 25cm 25cm 뭐 그런거 같아요 네 요렇게 장미수국 장미수국이래도 제가 이걸 처음 봐가지고 요 송이가 꽃송이가 또 일반들하고 틀리더라구요 아이고 이뻐요 네 요게 하나에요 요게 하나 요게 하나입니다 크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큽니다 3만원 네 네 저는 4만5천원짜리 가서 사온게 올해 꽃대도 없습니다 꽃대도 없어 꽃 피려고 안해요 꽃대 아예 없어 하나 둘 올해 꽃을 못 봐요 4만5천원 주고 사온게 멀리 가서 요렇게 꽃을 보고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경험이에요 절대 절대 그거 저거 꽃 안 핀거 사면 안됩니다 꽃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에요 그 해에 그래서 이렇게 꽃을 보고 보고 사시고 또 이제 다음에 또 이런 꽃이 피어준다는 거 이렇게 몇 점 있네요 네 점 네 점 네 점 있습니다 네 점 네 요거 마지막 자 이거 핑크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 페춘이야 뭐 그렇죠 부는 기본인데요 하나 많아 부는 기본인데 두 개 하시면 그냥 18,000원 그냥 네 부는 기본인데 에이 또 이제 지역마다 또 틀리고 꽃값이 틀리니까 네 여기서는 조금 내가 세다 값이 세다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점에 18,000원 두 점에 18,000원 근데요 이게 그게 있어요 멀리 가면 조금 응 조금 조금 뭐 500원, 1000원이라도 싸요 응 근데 가까운 데서 갖고 오게 되면 물건이 없어서 기본인데 내가 이거 가격이 세다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온 갖고 온 가격이 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아유 그래서 기본이지만 또 베이비 핑크 이 꽃 하나 심어 이거 하나 심어도 큰 분에 플라스틱 큰 분에 이거 하나 심으세요 그럼 엄청 퍼집니다 엄청 퍼져요 그냥 두 개 하시면 제가 그냥 18,000원 드릴게요 그냥 한 개는 9,000원 아니 한 개 만 원 두 개 18,000원 한 개도 9,000원 해주세요 한 개도 9,000원 두 개 18,000원 네 이렇게 좀 싸게 주세요 알겠어요 네, 천 원씩 깎아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이거는 그냥 봉사 이렇게 너무 단가 세게 받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그냥 포장해서 보내드린다고 해요 단가를 너무 세게 받아와서 또 물량이 딸리면 또 값이 올라가요 물량이 또 갑자기 딸려버리면 그래서 내가 좀 세다 그랬더니 또 뺐어요 이렇게 한 포트만 심어도 한 포트만 심어도 한 포트만 심어도 많이 퍼집니다 이래요 한 포트가 이런데 얘네들이 많이 퍼져요 한 포트만 살랑살랑 풀분에 심어주세요 9,000원 9,000원 두 개는 18,000원 두 개 뭐 18,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원래 두 개 18,000원이고 하나는 10,000원 이랬는데 하나 9,000원에 9,000원에 하나 하나도 9,000원에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꽃님들 수국도 꽃이 클레마티스 마냥 클레마티스 꽃 마냥 이래요 큽니다 꽃이 아 이래요 꽃이 아주 이쁜 꽃입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이고 꽃님들 긴 시간 오늘 물량이 많아서 긴 시간 좀 찍었습니다 얼른 몰려드리겠습니다 꽃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